나 너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. 가지마. 어머, 이게 더 얼마야? 세상에. 내가 그동안 혀성이 무서운 걸 깜빡 잊고 있었구만. 엄마가 다 갚아줄 거야. 무슨 수를 써서라도.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무슨 말 하신 거예요? 자기가 무슨. 자기라니. 아니, 어른한테 자기가 뭐야? 얼마예요? 뭐가요? 자전거 값이요. 그것만 갚아서 될 일이 아닐 텐데. 연애 전선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어. 확실하게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니까. 첫눈에 반하고 첫눈에 닿고 네 세상의 끝에서 네